첫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라운드 끝나고 나서 척추각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지 없으세요? 전반에는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스윙이 힘들어지고 내 몸이 막 틀어진다는 느낌 누구나 해보셨을 거에요. 아 많죠. 한영구 아나운서도 아마추어 입장에 봤을 때 후반 들어가서 조금씩 힘 빠진다는 느낌 나머지 없으세요? 힘 빠진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보통 영상 촬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티샷을 할 때. 1번 홀과 18번 홀의 티샷을 비교해보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프로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항상 고민이죠. 맞습니다. 전반에는 괜찮다가 점차 점차 우리의 몸은 지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보상 동작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몸의 움직임에 보상 동작이 생긴다면 팔과 클럽도 몸에 따라 맞추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스윙 중에 손으로만 수동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에요. 너무 어렵죠. 오늘 제가 첫 번째 척추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윙 중에 만약에 제가 백스윙 때 잘 들었다가 몸이 이렇게 들려 버렸어요. 들리는 상태에서 회전하게 되면 사실 손이 어디에 있죠? 몸 앞에 있어요. 몸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은 공 밑으로 내릴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미스가 나오게 되냐면 몸은 들려 있지만 공을 맞추려고 팔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요. 손을 풀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 끊기되고 내 스윙이 왜 끊겨 보이지? 화면을 보고 내 스윙이 진짜 엉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에요. 그 얘기를 저를 보면서 굳이 하십니다. 그게 척추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팔이 끊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몸의 드릴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보여준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벌려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7번 하향 가게 셋업을 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몸이 들렸어요. 제 팔은 지금 앞을 향해 있을 거에요. 앞에 향해 있는 만큼 팔은 껴 맞추려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들려있다. 껴 맞출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왼쪽 어깨와 양팔이 항상 공쪽으로 갈키고 백스윙 때 다운스윙 때는 오른쪽 어깨와 팔이 또다시 공쪽으로 갈키로 해주시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거 봤을 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연습 많이 해요. 선수들도 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몸을 풀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몸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측 골반이 올라가죠. 오른쪽 어깨 올라갑니다. 반대로 다시 왼쪽 어깨 올라가지만 오른쪽 어깨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요. 공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을 잘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동작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밴드 있잖아요. 늘어나는 밴드를 양팔에 이렇게 쭉 넓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동작 정말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선수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박진희 프로도 선수 시절 때 이런 연습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런 연습으로 지금 물론 라운드 후 방법이잖아요. 라운드 전에도 좀 많이 했었고요. 라운드 전후로 많이 하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선수들도 후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 쓰게 되고 몸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끝나고 꼭 점검하는 방법으로 안 해본 선수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힘을 쓰기 위해서 결국에는 몸은 일어나야 돼요. 지면을 차기 때문에. 때이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척추각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른쪽 어깨가 공을 찝어주고 나서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점차 점차 라운드가 후반 들어가면서 지치기 때문에 타이밍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충분하게 몸의 움직임을 느낀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은 클럽을 잡을 건데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몸의 느낌을 느끼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팔과 몸이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차근차근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자 똑같으면 척추각을 느끼고 다운스윙 자 천천히 느껴보시는 거예요. 백 다운스윙 굉장히 천천히 하네요. 정말 천천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몸이 들린다. 그러면 뭔가 맞추려고 팔의 개입이 너무 시작된다는 거죠. 네. 또다시 만약에 머리가 너무 떨어진다. 그럼 또 팔은 갈 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들리거나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버린 거죠. 그렇죠. 몸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팔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팔과 몸은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툭 쳐볼게요. 원 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동작 자체를 천천히 하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양팔을 벌리고 하는 동작과 동일한 경로로 어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겨울철에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잖아요. 이 연습 제일 많이 해요. 내년을 위한 시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시합을 1년에 2, 30개의 경기를 하면서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나사를 조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잘못됐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몸이 하나하나 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 천천히 느끼고 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팔과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음에 스윙 저는 이거 정말 골퍼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연습 방법인 게 봤을 때 천천히 치는 거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천천히 하게 되면 몸이 더 떨리게 되고 몸의 근육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어떤 동작이 잘못됐는지 느끼게 되는데 빨리 휘두르는 거는 비교적 쉬운데요. 천천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이 연습 한 번 너무 추천합니다. 박진희 프로가 추천하니까 아주 더 하게 되는데 자 백 다운 느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박진희 프로가 추천하는 거 보니까 아마추어분들 정말 이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코스에서 빨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스 안에서 하면 템포도 찾을 수 있고 바로바로도 즉각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사실 누구나 많이 했으면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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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